집 하나! 능선 아래에 올라온다 집 안에 하나 있어 하나 기다려 집안 여기요? 이쪽이요? 여기 안에 연막이 이상하게 헷갈렸는데? 리바 따지마 그냥 나 죽었어 리바 이상하게 와 이걸? 연막이 이상하게 헷갈렸어 형 4번 핀이야 리바 가능해요 딱 일자로 라스트 4번 집 안에 아직 모르겠다 형 파란색까지 잡았어 나이스 일단 바로 뛸게요 형 이따 1둘 어 나왔다 다른 팀이야 못 잡았다 큰일 났다 나이스 형 바로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다 뛰어가 뛰어가 연막이